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집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사전평가를 통해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의 스마트기기가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강서구는 전용 모바일 앱으로 어르신들이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유선 확인 후 대면 진단도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먼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유선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건강관리과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